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해서 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늘어난 건데요. 1분기의 성장률이 1.7%였고 2분기가 2.0%였기 때문에 4분기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는 한 올 한해 2.0%의 성장률이 성장을 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선진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동필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속보치가 나왔습니다. 2.0%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 기대 수준이 있는데 그 기대 수준에는 또 못 미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오는 이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그렇게 보십니까? 오늘 하루만 단편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 보다 안 나왔던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초에 시장에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비율에서는 0.5, 0.6 정도는 나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야 또 올해 연 단위로 잔년 동기 비율에서는 2% 정도의 성장을 맞출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0.4%밖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볼 때는 올해의 2% 성장은 어렵겠다. 2% 성장에 나오려면 4분기에 건 1% 가까이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1분기에 전분기로 역성장을 했고 2분기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겨우 1%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4분기에 1% 성장을 끌어내기에는 민간 소비가 확연히 좋아지거나 아니면 정부가 2분기처럼 재정 집행을 좀 강력하게 밀어내거나 조건들이 되게 많아진 상황이니까 지금 이번 3분기에 나온 GDP의 속보치에 대해서는 시장이 올해 쉽지 않겠구나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더 강화시킨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서부터 성장률이라고 하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건 사실인데 워낙 분기에 한 번씩 나오고 그다음에 추게 되는 것도 두 달 늦게 추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식 시장하고 텀이 많이 떨어져서 중요도를 낮게 보는 부분인데 성장률이 아무튼 한 분기 동안에 어떻게 경제가 진행되어 왔느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보여주는 수치니까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주식 시장을 한 번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9월에서부터 한 번 보면 거의 100포인트 내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거든요. 한 번 주식 시장 진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주식 시장은 기업의 이익을 밟고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 변수들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연단이 또 긴 호흡에서 주가 지수의 흐름을 그려놓고 보게 되면 결국은 이익을 따라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시게 될 텐데요. 올해도 전형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모양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브렉시트 등등등 대외 변수에 더 유난히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내부적으로 기초 체력, 우리가 이야기하는 펀더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믿고 갈 만한 것이 내부에 없기 때문에 외부의 뉴스에, 이벤트에 더 많이 흔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긴 호흡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작년에 기업 이익이 순위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140조 정도를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의 추산되는 올해의 이익은 한 95조로 추계가 되는데 이것보다는 더 낮아질 기원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확연히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도 결국은 바닥은 한 번 찾아보겠다는 노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로 뚫고 올라갈 만한 내부 동력이 없는 그래서 시장이 되게 답답한 박스권에 놓여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점이 더 낮아질 거냐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해진다고 보겠지만 동시에 시장을 위로 끌고 올라갈 만한 내부적인 경제 지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익 지표들, 이런 것들이 시장을 다시 박스에 가둬서 옥죄이는 좀 답답한 흐름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이익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도에 이익이 140조 정도였고요. 순이익이 140조 정도였고요. 그렇죠. 순이익입니다. 올해는 지금 예상되는 것이 한 95조 정도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 부분들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현재까지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당장의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3분기 실적입니다.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현재까지 나온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부분에서 3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잘 나왔죠. 영업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7조를 간신히 넘길 거다 했었는데 한 7조 7천억 정도 나와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에서 한 4,300억 정도 기대를 했었는데 한 4,700억 나왔으니까 반도체 쪽은 한숨 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반도체 업종이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좋지만 그 외의 업종들은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의 확정된 수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3분기 이익의 컨센서스는 순위 기준으로 한 22조, 23조 정도 되거든요. 전년 동기비를 해서 한 30% 정도 감익되는 수준이라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 수치를 지켜낼 수 있겠는가? 여전히 남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익 발표가 있는데 이 숫자를 지켜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3분기만 놓고 보면 대장주인 반도체는 시장에 좋은 뉴스를 전해주었다. 하지만 이 대장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을 관자하는 대형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3분기의 이익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여전히 장밋빛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방어기제를 더 높이는 쪽으로 실적들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분기 이익이 지금 전망으로 22조 정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이익이 똑같이 줄어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들은 당장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수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잠깐 해외 시장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둔화됐는데 이 성장률의 둔화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선진국 전반적으로 지금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팩셋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원래 3분기 미국 기업 실적이 3% 정도 감익을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감익법이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한 4% 정도 이렇게 해서 늘어난 상황인데 그에서 그런지 선진국 시장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탄력이 좋다든가 이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 시장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장률 차원에서만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도 성장률은 1분기 엄청 좋았고 2분기 떨어지고 3분기 좀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미국 성장률에 대해서는 크게 시장이 심의를 걸지 않고 있는데요. 2분기만 보더라도 그리고 3분기까지의 추계로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총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 3% 성장한다는 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 부분의 소비가 개선되었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장률을 기여하는 걸 보면 정부 지출도 있겠고요. 설비 투자도 있겠고 순수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 소비. 크게는 이런 4항목들의 증분을 가지고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보통 가장 좋은 거는 민간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경기가 선순환에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를 기대를 하는데 미국은 성장률 자체는 떨어졌지만 민간 소비가 확실히 좋아졌다는 점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차원에서의 좀 열 위에 놓여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는 달라지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 이익이 20% 이상 급증을 하게 됐고요. 그걸 기반으로 올해의 이익을 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연 단위로도 한 4% 정도 감익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작년에 급증한 거를 기반으로 올해 한 3%에서 4% 정도 감익이 된다고 하면 여전히 17년도에 비해서는 장사를 참 잘했다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죠. 물론 지수 레벨이 그것보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밸류에이션, 주당 순익 배율이라고 하는 PER 이런 것들은 비싸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승 탄력은 좀 주춤해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3%, 4% 정도 감익된 거 가지고 미국 시장의 이익이 이제 꺾였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미국 기업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3분기 이익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대부분 예상치보다 조금씩 하회하는 속보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진 않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상반기까지는 미국 기업들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빵주식이라고 하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었는데 올해 하반기 들어서 9월, 10월부터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좀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럽죠. 성장주가 잘 나가서 시장을 끌어주다가 주춤해지니까 그 바통을 가치주들이 받아서 끌어올려주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어떤 지수의 레벨의 상승 곡선은 좀 주춤해지고 완만해질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동력의 손바김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럽기도 하고 미국 시장 고점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만 변동성이 그렇게 확 커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런 측면을 갖고 있고 또 이익도 다소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도의 특수한 요인들,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익의 절대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변동이 심하게 움직인다든가 크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수급 측면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연기금이 7월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현재 앞으로 남아 있는 여력도 4조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을 비롯한 기간 투자자들이 시장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수급 이야기할 때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일 주식 살 여유 자금이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면 선뜻 얼마가 있다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금이 한 4조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발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한 달 전쯤에 시장이 2000선 깨고 내려서 1950선 들어갔을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사주다가 또 2000 중반에 올라오니까 또 매수 규모와 강도는 조금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시장을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의 자금의 속성상 좋은 가격에 잘 사서 오래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보통 하방이나 높은 변동성을 통제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주식을 사서 2100이 저항선으로 있는데 이걸 뚫어서 2200까지 끌고 가는 자금의 성격이냐. 그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시장을 끌어줄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는 너무 많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두 달 정도 사이에 4조 원의 여유 금액이 있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기금이 비싼 가격에 주식을 잘못 사버리게 되면 훗날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하단을 방어해 주려는 노력은 충분히 계속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가 얼마다라고 단언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연기금 측면에서 보면 자금을 집행하는 성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연기금이 주식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연기금이 주식을 집행하는 성격 자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인덱스를 따라가는 흔히 패시브라는 자금, 흔히 얘기하는 액티브 자금, 배당형 등등 되게 많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 연말까지의 배당을 수치하고 싶어하는 자금들의 유입은 연기금 기관을 통해서는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0년의 금리가 조금 올랐다고 해도 1.5%, 1.6% 정도인데요. 연말에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1.7%, 1.8%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배당을 얻기 위해서는 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배당 관련된 자금들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연기금을 중심으로서의 수급은 빠져나가기보다는 계절성일지라도 자금이 들어오는 쪽으로 움직일 개연성이 높아서 수급에는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원래 항상 보게 되면 지금 정도서부터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거든요. 예년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당을 받기 위한 이런 매매가 11월 들면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현재까지 왔는데 원래 계획했던 부분만큼을 다 채우는 연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조가 남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모두 다 들어올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정돼 있는 배당 수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는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한 2, 3일 정도서부터 그동안 일관되게 주식을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던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변화한 모습 자체는 주식시장에 훨씬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연기금은 아무리 그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도 매도도 한계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외국인 매매가 시장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은 절대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다기보다는 집중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이를테면 1천억 원을 산다 해도 국내 기관들은 이틀에 걸쳐 산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주식을 1천억 원씩 산다 그러면 그냥 오전장에 1천억 원을 다 사버릴 수 있는 집중력이 훨씬 높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 그래서 우리가 더 외국인들을 더 많이 챙겨보게 되는 그런 연유가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다가 매수로 바뀐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좀 글로벌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99를 찍고 지금 97 중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을 보셔도 1,200원을 넘어서 불안불안했지만 어느 순간에 또 1,170원, 1,160원대까지 확 떨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달리 해석해 보면 달러가 조금 약세를 흘러가면 이 자금들은 조금 더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이머징 쪽으로 흘러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환율이 가장 많은 강세를 보인 나라입니다. 한 1.1%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여타 이머징 국가들은 대략 0.8% 정도 강세를 보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훨씬 더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이제는 조금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는 위험 자산 쪽으로 흘러가도 괜찮겠다라는 시각들이 더 많이 시장에 반영된 꼴이다 보겠고요. 또 더 좀 더 글로벌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조금 눌려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다음에 시세를 내지 못했던 쪽으로 자금이 옮겨올 개연성도 충분히 있었는데 이걸 감안해 보면 가장 눌려 있었던 시장이 어디이냐라고 보면 한국이었고요. 또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는 바닥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의 수출입 지표들도 최악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함께 베어들면서 저평가되고 퍼포먼스가 안 좋았고 그래서 향후에는 경제 지표가 반등할 수 있는 이런 삼박자를 갖춘 나라를 찾다 보니까 한국이 여기에는 꼽히는 타겟이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 일회성으로 들어온 자금이라기보다는 규모를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호흡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서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환율 두 번째는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경제 변수가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고 이제 일부 변수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개가 모두 다 변화하고 있는 부분 그 시장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이번 주 하고 끝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양의 관계 없이 꾸준히 어느 정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마 부분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시설을 철거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북 경협 관련주가 정말 한번 벼락을 맞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남북 경협주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글쎄요 작년 초반에는 남북 경협주가 아주 활기를 띄워서 또 이게 큰 대세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쉽사리 전망을 하기도 어려운 테마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긴 호흡이죠 이를테면 정말 전향적으로 정상들이 악수를 해서 잘해보자라고 해도 그 뒤에 후속적으로 실무진들이 만나서 어떻게 개발을 할 거며 개발을 할 때 어디가 이권을 가져갈 거며 사실은 상당히 난제들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이 순조롭게 풀려갈 거다라고 하면 남북 경협주 사놓고 잊어버리신다 이런 관점에서라면 투자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정상들이 악수 한 번 해서 1, 20% 오르고 또 지금처럼 설치물들을 폐기해라 그래서 또 1, 20% 떨어지고 이런 주식은 어떤 흐름이라기보다는 테마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잘 되면 좋겠지만 주식 시장의 투자 관점에서 보면 조금 위험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많은 기대 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으로 긴 호흡에서 사놓고 잊어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면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테마에 1위 1위하는 주식에 있어서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테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선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상당히 결정되는데 제 기억이 맞다고 하면 남북 경협주는 30년 넘는 테마이기 때문에 테마로서의 신선미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요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중인 11시서부터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서로 지금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속보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방송 중에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가장 변동이 심한 업종이 바이오입니다 9월 말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정말 난리가 났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과 한 한두 주 만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배가 되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바이오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이오 주식은 한 5년, 6년째 너무 어려운 숙제이고요 요새는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임상실험에 임박을 하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일상이든 이상이든 임상이 통과되고 임상이 통과되면 라이센스를 대기업에 팔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선순환으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임상실험이 임박해졌다고 하면 주가가 더 오히려 좋지 않은 이런 현상들도 벌어지죠 이거는 어찌 보면 사족일 수 있겠습니다만 증권사에서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 다 아실 텐데요 오히려 이 담보로 잡으려고 하는 주식이 바이오 주식이 임상실험에 가까이 있으면 좀 꺼려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임상실험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성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겠고요 특정 종목이 임상실험에 성공을 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훈풍을 주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할 수 있는 기업과 할 수 없는 기업이 되게 명확하게 갈려져서 시장의 반응은 되게 명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처럼 제약바이오 사업신고소에 바이오업 진출 이런 명목 가지고만 주가가 두세 배씩 오르던 시절은 끝났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정말 옥석가리기에 들어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라는 거를 크게 문득 그려서 투자에 나서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조금 정말 거리감을 두시는 게 좋겠고 종목마다 되게 철저한 분석을 하셔서 가능성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지 이 제약바이오를 테마로 잡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라진 나락으로 떨어지는 주가가 또 다시 급반대에서 두 배가 올라가는 이런 종목을 곁에 두시는 것은 수익률보다는 피로감이 더 높아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약바이오 가능하면 좀 더 냉정하게 더 냉정하게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년 전에 바이오가 오르는 건 업종 전체가 올라가는 형태였고 이제 그런 형태의 상승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바이오도 개별 종목별로 기업 실적이나 또 내용을 갖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적 발표가 본격화되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괜찮은 업종을 비롯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선뜻 손나가는 업종이나 종목은 사실 나오지는 않은 편이고요 반도체 좋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압으로 어느새 거의 고점에 와있었고요 SK하이닉스 8만 원이 저항선이어서 못 두를 거다라는 어떤 자조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8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었고 그 외를 논하게 되면 사실 선뜻 손이 나가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지켜보고 싶은 부분은 결과적으로 조금 경기 민감주들 한번 보면 좋겠다 화학, 철학, 또 자동차 같은 경우까지도 한 번쯤은 보고 싶다는 건데요 10월 달에 수출 증가율 20일까지 전년 동기에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 19%가 나왔는데요 아주 나쁜 숫자죠 아주 나쁜 숫자인데요 달리 생각해 보면 이제 마이너스 폭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작년 10월 달 수출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올해 수출은 무조건 나빠지게 되어 있죠 증가율 차원에서 보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증가율은 점점 올라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시장이 수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 가질만 하겠고요 조금 긴 호흡입니다만 유가를 기반으로 보게 되면 12월 달에 가면 유가가 전년 동기비를 플러스 구간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가가 쭉 하락해와서 지금까지는 전년 동기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인데요 12월 달에 가면 플러스로 들어서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성급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물가지표가 최악은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9월 달에 마이너스 물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 디플레 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12월 달에 가면 유가를 기반으로 보면 물가지표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 민감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에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여전히 화학 그 다음에 철강도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눌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제조업단을 통으로 주저앉히는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도 최악은 지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까지 한번 관심을 가져가 보시면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한번 투자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리서치하우스나 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당히 좀 차이가 나게 경기 민감조 이런 쪽에 많이 포인트를 두셨는데 최근에 바이오가 올라가는 거 보면 가격이 싸졌다고 하는 것만큼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제 생각으로도 경기 민감조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스케줄상 아마 내년도 전망도 어느 정도는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내년을 통으로 관장한다는 사실은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맥락에서 보면 내년의 이익은 올해보다 아마 조금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올해 출발할 때 내년 이익이 올해 이익이 한 110조 정도 벌 거라고 하는 데 한 95조까지 빠져 있는 건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반도체 때문에 조금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관심은 상반기에 조금 더 모여 있을 계연성이 높아서 패턴으로 보면 상고 하저 패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반기에 조금 더 시장의 운수의 폭은 생길 거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물가 지표들이 많이 눌려 있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표들이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계연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경기 민감주의에 초점을 두고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가면 여러 가지 내놓았던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아마 물음표가 다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반기에 가서는 조금 시장이 눌리는 이런 패턴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신다고 하면 상반기가 조금 더 유용한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중에는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경기 민감주의가 조금 더 운수의 폭을 줄 수 있는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대가 상당히 모아지고 있는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하반기에는 현재 피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의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보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더 투자하기는 적격한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